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 첫번째 이야기 미국은 어디에나 흉가가 있다 미국의 모든 작은 마을에는 귀신 대였을 흉가가 하나쯤 있는 법이지 난 흉가가 좋아 완전 식은 죽 먹기라고 내가 사는 마을도 다를 건 없거든 남자랑 여자 그리고 한 아기가 씌어있는 집인데 콜드웨이 하우스라고 보죠 자다가 산채로 불타서 죽었다는 모양이야 다른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시체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 가족이 죽은 건 2010년 6월일인데 고통에 참비명을 지르면서 죽었다고 해 2015년 6월일 난 그 버려진 집에 몰래 들어갔어 아무도 여기서는 감히 살 생각을 못하거든 다만 가끔 용감한 사람 몇 명이 모험하러 들어오곤 하지 집 안은 뼛속까지 추웠어 내 손전등은 겨우 어둠을 가를 정도였어 먼지에 쌓인 계단을 올라가는데 오한이 들기 시작했어 계단은 끝없이 이어진 것만 같았고 난 점점 지쳐갔어 결국 난 위층에 도착했어 점점 더 싸늘해지고 있었고 이상한 멜로디가 침실에서 흘러나오는 게 들렸어 그 물에 다가가는데 심장이 마구 요동치더라니까 난 천천히 문을 열었고 유람 옆에 두 그림자가 모여있는 게 보였어 멜로디는 멈췄고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작게 울었지만 금센 알카롭게 울부짖었어 검은 덩굴들이 막 뻗쳐었고 나를 둘러썼어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터무니없는 속도로 내 주변에 빙빙 돌았어 난 초자연적인 토네이도에 붙잡힌 셈이었지 점점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고 한 줄기 웃음이 대기를 갈랐어 하고 마치 뚱뚱한 산타클러스의 배에서 터져나온 소리처럼 말이야 그 유령들은 뒤로 점프했고 증오심에 울부짖었어 작은 귀신은 조용했고 그건 내가 웃은 거였어 골드웨가의 귀신들이 증오 속에서 힘을 이렇게 키운 게 정말 감명 깊었다니까 나를 향한 증오 속에서 말이야 난 그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수잔의 사진들을 꺼내들었어 묶여있고 채갈이 물려있고 부자연적으로 더러운 사진들을 그녀는 5년 동안 완전한 암흑에서 사느라 거의 장님이 다 됐지 난 매년 기념일마다 와서 골드웨이 시 부부에게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아 그 아기 골드웨이에게 그 애 누나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도 좋아해 수잔은 그리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난 그들의 집에서 다시 한번 불꽃을 피웠어 수잔의 사진들은 금방 타올랐지 그들이 이름 모든 걸 밝혀주면서 말이야 그들의 고통은 죽어서도 끝난 게 아니야 그저 시작됐을 뿐 그들은 유령의 몸으로는 날 해칠 수 없어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는 있겠지 진짜 공포는 밤에 체인이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있는 게 아니야 귀에 거슬리는 신음 소리에 있는 것도 육신을 떠나 차가운 공기를 부여하는 것들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진정한 공포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치매 걸린 할머니 몇 년 전의 일이다 응급실에서 외래로 연락이 왔다 전화를 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진정이 안 되고 떨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 분명했다 전화를 건 응급실 간호사는 내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마치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과장님 빨리 응급실에 와주세요 거만이 필요해서요 그녀는 내가 대체 무슨 일이냐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잠겨있었다 대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혹은 수술실과 같은 특수분야 간호사를 몇 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산전수자를 다 겪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은 다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그 안에는 절절한 사양과 뒤통한 죽음과 극적인 회생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단의 절망과 희망이 모두 교차하는 곳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곳에 들어온 환자는 모두 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또 누군가의 아들딸이고 또 누군가의 형제자매여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응급실에 혹은 중환자실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드는 환자들의 등에는 그 환자 자신의 아픔 외에도 각자 그 사람의 인연의 무게만큼이나 많은 걱정과 우려 기원들이 얹혀 있는 것이다 그런 응급실에서 몇 년을 근무한 간호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 담당 과장인 내게 유카운측에 따른 상황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동요한다는 것은 지금 응급실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있을지를 충분히 침작해 하는 일이었다 나는 전화를 던지다시피 하고 일단 응급실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내가 당도한 그곳에는 나로서도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변두리에 사는 어떤 부부가 일찍이 혼자 대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다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셨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아들의 경제적 여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도시 외곽에 산기슬계 자리를 잡고 할머니와 며느리는 밭농사를 짓고 아들은 트럭을 몰고 농수선물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침해 기운이 조금씩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하루 중에 20시간 정도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고 저녁이나 밤 무렵에 서너 시간 정도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침해 증상을 드러내시고 나셨다 이들 부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침해가 있으신 노인이라도 차라리 24시간 완전 침해라면 며느리가 아이같아 붙어서 수발을 들겠지만 대개는 멀쩡하시다가 한 번씩 그러시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침해 증상이 나타나시면 할머니 방에 혼자 계시게 하고 문을 잠궈두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곁을 지켰었는데 그나마 대개 증상이 밤에 나타나셔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밤에는 밖에서 문을 잠궈두면 혹시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방을 더럽힌 것 말고는 그래도 가출을 하시거나 위험한 일을 하시지는 않는 데다가 밤에는 아들도 집에 있어서 할머니가 설령 발작을 하셔도 감당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쨌건 그 부부는 노모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며느리가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장에 다녀왔다 원래 시장을 갈 일이 그리 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시장에 들러서 이것저것 사야했고 그럴 때 며느리는 낮에는 멀쩡하신 노모에게 느껴둔 아이를 맡기고 얼른 다녀오곤 했다 할머니도 늦게 본 손주라 애지중지 하셨고 그들 부부에게도 아이는 그나마 유일한 행복이었다 며느리가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본 다음 두 시간 정도 후에 집에 돌아오자 아이를 보던 노모께서 장보고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반겼다 수고했다 어서 배고픈데 밥 먹자 내가 놓으면 먹으려고 공국을 끓여놨다 며느리는 공국을 끓여놨다는 할머니 말에 갸우뚱했다 최근에 속별을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노모께서 공국을 끓이셨다길래 의아해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말 솥에서는 김이 펄펄 나면서 공국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솥 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나는 지금 가능하면 담담하게 이 끔찍한 일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시금 그 장면을 기억하는 내 심장이 부담스럽고 손에는 땀이 나기 시작한다 그 뜨거운 솥에는 아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검안을 위해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생애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장면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나는 나대로 피가 얼어버리는 충격 속에서 응급실 시트에 올려진 형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진 아이의 몸을 진찰하고 엎뒤로 살피면서 검안서를 기록해야 했고 또 너무나 끔찍한 장면에 참아 눈을 감아버리고 아이의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스테이션에 모여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혼란도 같이 다독거려 했다 아이 엄마는 아예 실신에서 의식이 없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 일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요청한 검안 기록에는 직접 사인 심피기능 정지 선행사인 익사에 의한 호흡 부정 전신화상으로 기록을 남겼고 내도장을 찍었다 아마 그 일로 인해 입어야 할 남은 가족들의 고통은 끔찍했을 것이다 더구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손자를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할머니가 받을 고통은 어땠을까 아울러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평생을 겪어야 할 그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은 어떠할까 차마 상상이 가지 않았다 부디 가족 해체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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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